승리시대의 워싱턴 여러분 그렇게 의미있고 겉진 사귀를 저희 소녀시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24살의 9명이 모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구의자하고 손이 되어주고 지금까지 함께 살려온 소녀시대 여러분 언니들에게 제일 고맙고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소녀시대를 믿어주시는 지현 선생님, 기경리 사장님, 정수만 의사님, 남소영 의사님 그리고 또 멋진 곡 항상 써주시는 유영재 의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친오빠같은 유희가, 이틀바가 재환오빠, 그리고 저희를 항상 소개해주시는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전세계에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송환! 정말 그 소녀시대가 고생을 위해서 매 순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아난 사람으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들에게 다시 한 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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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코 남자 그룹상 홍보기입니다.